여긴 어딘가요? 지훈 아버님 오리 고기 집에서 오리 고기 집에서 오리 고기 오리 고기도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을 한 번 밟겠습니다 후라이тер 다 것 같아요 고기도 엄청 소중한 응원에서 물을 먹어야겠어요 사이드 알아? 오케이 좀 안 먹어야겠어요 물꽃이나 올라오면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. 네. 아 맛있겠다. 맛있겠다 맛있겠다. 셀프바 저기 반찬 갖고 올게. 있는 건 갖고 오지 말고. 응. 아 지글지글. ми아 Phosphorus hill. Anfang import. confusion 일치 scandal touchdown. 남ohl에 잘 newspapers 어두운 나라가. 남ohl에 잘 하더라 억지로 fractured. nell옙에만 Guess. 음.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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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둘이 맨날 남자 남자끼리래? 되게 웃겨 깜깜해졌어 넌 이거 빨리 뜯고 싶어서 그러지 지금? 와 야야 고성이 알차네 야 삼겹살 이렇게 배달한 거 처음이다 밥 먹을 수 있겠다 그치? 야 삼겹살 이렇게 처음 지켜봤어 야 요구르트도 있어 어머님들 불 앞에 서 계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괜히 배달의 민족이 아니에요 야 배불러 배불러 이런 소리는 정말 너 거짓말인 거 알아 오우 오우 나 이거 다 먹으래 그래요? 다 먹어요 우리? 응 죽어버려 한 번 맞겠죠? 한 번 맞게 우와 맛있겠다 우와 우와 한 번 먹게는 중에서 이후 열 번 먹을 건데? 오우 오우 지구도 오우 다시 가 무슨 노래 불러줄 거예요 주연아? 진아 노래 불러주세요 언니 노래 불러주세요 언니 노래 불러주세요 언니 저렇게 수립해요 저렇게 수립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주연 우유 빛깔 정주연 우유 빛깔 정주연 언니 노래 불러준러 하하하 아 laat eration 아 아 감사합니다 텔라 아 아 태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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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네